아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 넘어 지금 현재 몇 마리야 2 4 6 8 살려주고 더 해보겠습니다 큰걸로만 골라서 와 안녕하세요 낚시꾼 입니다 오늘도 갯바위에 왔습니다 물이 오늘 느지막히 와 가지고 물이 쫙 빠져있어요 원래 저쪽 정자 포인트라는데 갈려고 그랬는데 너울이 높아 가지고 낚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아들 둘하고 여기 왔습니다 팔터 포인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첫 캐스팅 했습니다 자 한번 자 보겠습니다 물이 여기는 저번주하고 완전히 틀려요 너울이 좀 높아요 물 빠지면 저 앞에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던지자마자 털릴네 체비는 콘도르 찌 0.8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찌가 너무 무겁게 달아 가지고 환수했습니다 좀 작은데? 좀 작은데? 좀 작은데? 크다 아들! 잡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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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6 될 것 같아요 찌를 0.85찌인데 0.85찌인데 한 2로 달고 지금 빨리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수초 사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목줄은 짧게 하고 수초 사이에서 지금 수초 사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목줄은 짧게 하고 수초 사이에서 지금 수초 사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연속사이없는 방 Books 와셔서 환수한 방 ISM 들이구나 우리 교체들 해볼라고 뉴스에서 깊게 하고 Day 새롭게. 물론 사이즈 좋아요 아 아까 그냥 더 비슷한 것 같아 두번째 사이즈 뱅에돔 전용 그림바는 5,45입니다 33,4 될 것 같아 야 안 찍혔네 바로 앞에다 제로선기 닥치 때 세번째입니다 세번째 39,5입니다 39,5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와 와 좋아요 39에 이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내려가서 이 정도는 가져가 줄 수 있어요 으 그 으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지금 한 30분 1시간도 안된거 같은데 자고 있습니다 너울도 지금 조금 잦아들었고 또 잦았는데 자 왔어요 왔어 야 야싸 아하 좋아 좋아 사이즈가 좀 작은데 33 지금 5마리 5마리찌 잡고 있습니다 또 던지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캐스팅 방법은 너울 한번 딱 지나간 자라 위에다가 딱 던지면 됩니다 숫자 사이에 위에 바로 올 것 같아요 금방 한마리 잡고 또 캐스팅 했습니다 안쪽으로 좀 파고들 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왔어요 왔어요 왔어 야 좀 작아졌어요 야 얘기하자마자 그냥 오네 와 와 와 또 힘이 좋다 와 야 야 이 녀석은 살짝 걸려나왔어 살짝 아 아 요 앞에서 좀 짱이 잡혀 가지고 조금 한 3미터 4미터 좀 멀리 쳐 봤습니다 이번엔 와 노을 칠해 쭈 아 세워서 왔다 야 와 와 커요 커 와 씨 아닌가 아우 아 커요 네 좀 멀리 쳤다니 야 씨 야 아 오 커요 커 삼자 이상해 삼자 후반 이상해 으악 오 커요 커 으악 팔 아퍼 아니구나 뭐 이 다른데 옆구리에 걸렸나 와 으 뭐 아 아 아 으아 으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볼때까지 기다려 오우 커요 커 사하자 같아요 사하자 이야 어쩐지 쪼금을 쉽네 아 사하자 안되네 39.5에 이 녀석도 어우 팔아 팔아 후우 쪼금을 쪼금을 해야하는데 오우 빵이 아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약해지니까 너무 낚시역이 좋습니다 딱 수초 사이에 던지기만 하면 되요 벌렸나 벌렸네 좀 빼서 앞쪽으로 당겨 봤어요 끔세기 벌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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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 미끼가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안 떨어져서 바로 물거 같은데 왔어요 왔어 그래 물고 있는건지 어쩐지 빠졌어요 빠졌어 이야 가깝다 입질이 예민해가지고 멀리 캐스팅하고 뽕돌을 좀 내렸습니다 내리면은 갖고 들어가는게 와 잔증이들이 있는가봐요 이야 터졌네 설마 와잇 regardez h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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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캐스팅했습니다.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사이즈가 좋아.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. 자본가? 아니네. 사이즈 좋습니다. 사이즈가 고만한 사이즈가 고 couldai 사이즈가 고맙고만하네. 사이즈가 고만한 사이즈가 고만하고 사이즈가 고만하네. 몇 마리인지도 그냥 빠져버리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넣어 지금 현재 몇 마리야? 둘, 넷, 여섯, 여덟 살려주고 더 해보겠습니다 큰 걸로만 골라서 만나봐 우와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됐는데 우와 많이 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가까이 던져봤습니다 좀 잡아갔어요 왕상어 잡혔습니다 왕상어 왕상어 잡혔습니다 왕상어 우와 생기도 많이 우와 우와 오래간만에 가고 세옥 야 자 자 올라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지이브라 지이브라 피시 지이브라 42는 들을 것 같아 오래간만에 다 오네 지이브라 노을 속에서 사이즈 좋아요 오늘 11마리 째 11마리 째 계속 나오네 2마리는 살려주고 지금 현재 여기 8마리 2마리는 살려주고 2마리는 살려주고 지금 현재 여기 8마리 발앞으로 일단 도망가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3차 12마리 째 이 앞에서 빠져버리네 자보가 작은 뱅에돈같아 자보네 자보 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좀 큰 것 같았었는데 이번엔 좀 큰 것 같았었는데 자보가 작은 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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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만 전자들에게 잘 아름다구지 다행히도 자르다 11시 43분입니다. 철수합니다. 자 오늘 잡은 녀석들입니다.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들 2명 있고 정리하고 저 친구들 2마리 줬습니다. 오늘 13마리 잡은 13마리 감사합니다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